1금융과 금리 경쟁에 밀리면서 2금융권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준금리가 3%까지 오르자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4%대 후반까지 끌어올린 영향인데요.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는 예적금이 해지되며 줄줄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,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나 캐피탈은 채권 발행금리가 6%대를 육박하는 등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지난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말 수신잔액은 36조 4,331억 원이 불어난 2,245조 3,5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중 정기예금에는 한 달 만에 26조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. 반면 저축은행은 수신금 증가폭이 줄었습니다. 저축은행의 8월 말 수신잔액은 117조 5천억 원으로 직전달과 비교해 약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